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유메타 함석진입니다.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강좌, 제 컴플리트 모의고사 파이널 강좌의 OT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모의고사는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듯이 수능을 대비해서 4개의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수록하였고요. 물론 이전에 시즌2도 그랬지만 시즌2는 사실은 2개는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 2개는 조금 덜 어려운 걸로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6평은 좀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9평이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9평 기조를 반영을 해가지고 4개의 모의고사를 모두 상당히 어려운 모의고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도 아마 담앉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지만 제가 항상 모의고사 만들 때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절대 교과서 범위밖에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왜냐? 교과서 범위밖에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교과서나 기출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수능 특강에 나온 유형이라면 사실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수능 연계 교제라서 그래서 수특에 나오는 수준까지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걸 묻지 않게. 왜냐면 또 수능이 결국 지엽적인 거로 싸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기조를 잡고서 그 와중에 최대한 좋은 문제들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4개의 고난에도 모의고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적이 들어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뭐 제 묘트 때마다 맨날 하는 제 소개인데 이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수능 대박 부적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거의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교가 따로 없고요. 제 종교는 과학입니다. 저는 뭐 점 같은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제 돈 주고 보러 간 적이 없고요. 제 돈 주고를 떠나서 남의 돈 주고도 한 번도 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의고사 봉투고 이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물론 이거 메인은 시험지들이 메인입니다. 다만 시험지는 제가 지금 문제를 미리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험지들은 좀 보여드리거렸고요. 그 다음에 OMR도 이렇게 여러분들 OMR 마킹 연습하시라고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바로 연결이 되는 스마트 코드도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적 들어있습니다. 이 부적이 여러분들 그냥 수험장에 그냥 챙겨가시라고 주신 거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잘 보시면 스티커예요. 뿅! 하고 스티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이걸 붙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주술의 힘으로 수능의 힘으로 수능을 잘 보죠. 주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종교는 과학이기 때문에 전혀 미신적인 의미는 없고요. 기분이라도 좀 자신감 있게 가자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이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남은 건 하늘에 맡긴다. 다만 하늘이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부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부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박 부적이 들어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진 구평을 반영해서 실제로 구평에 나온 문제를 반영한 문제도 있습니다. 반영을 최신 문제를 반영을 해가지고 만드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지금 10월 거의 오늘 사실은 10월 3일이거든요. 말해도 되나? 아무튼 날짜가 거의 수능이 임박해서 한 달 남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평이 나온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린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즌2에서도 그랬듯이 매주 제가 등급컷 실제로 학생들이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컷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니까 그것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만 제가 보니까 지구과학이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 학생들이 좀 기복이 있어. 기복은 좀 있어. 누구는 예를 들어 어디서 구평을 1등급 받았었는데 뭐 어디서는 또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이게 막 순위가 좀 요동은 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약간 암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외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고 한두 문제라도 못 외운 게 나와버리거나 까먹은 게 나와버리면 틀려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요동은 칩니다. 그렇지만 아주 막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1등급 나왔는데 수능에서 막 5등급 나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맞추니까 등급컷 꼭 잘 풀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설강의 업로드 일정이 벌써 이 시점에 벌써 3회까지는 업로드가 됐고요. 4회는 10월 12일에 업로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사가지고 풀어보시고 해설강의 보시고 할 시간이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제가 괜히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OMR 마킹까지 해서 30분 꼭 시간 제거 푸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아직 제 엔진 수업을 안 들으셨거나 심화 엔진을 좀 덜 푸으신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학생이라도 30분 시간을 제거 푸는 게 좋겠고 너무 많이 어려우면 좀 엔진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시고 요 시험을 좀 보시는 게 좋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숨이 턱턱 막히면서 뭐 이런 문제가 지구과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보시면 좋겠다. 시간 30분 재구석 꼭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올해 커리큘럼은 요 파이널 강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0월 말쯤에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캐스트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캐스트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파이널 강좌와 함께 수능 대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